자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이 전산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이런 부분 지금 소식이 나왔죠 이 카드값과 외환거래를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돌려막기 한 거죠 돌려막기 카드값을 전산으로 나 벌써 다 갚았어요 그랬죠 외환거래도 내 벌써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환 이제 떨어지고 나면 그때 사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너 과태료 내나 과태료 몇 천만 원 내고 끝 그리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만 알겠지 다음에 하면 안 돼 끝입니다 끝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일이 쉬우니까 불법 공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냥 없는 주식을 1조도 좋고 2조도 좋고 3조도 좋습니다 그냥 막 찍어 가지고 막 쳐대다가 3거래일 결제니까 3일 안에 그냥 쓱 갚아 버리면 내 불법 공매 안 쳤는데 오리발당 내면 끝이죠 이렇게 쉬운데 이 불법 공매 안 치겠냐 이거죠 이 불법 공매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지금 이제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이미 벌써 개발이 됐죠 트루테크에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벌써 완료를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온몸으로 거부 중이죠 이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이런 전산화 시스템이 없으면 모를까 이미 만들어져서 나와 있는데 온몸으로 온몸을 불살려 가지고 이 한몸 불살라서 불법 공매 이거 전산화 하는 부분들 내가 반드시 막겠다 그러면서 온 몸을 불살라서 막고 있죠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하고 개인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라 그 당연한 거죠 이 포카를 치는데 누구는 지금 뭐 감시카메라 딱 켜놓고 그리고 카드에다가 표시를 다 해놓고 그렇게 카드를 치게 만들고 누구는 너는 호구니까 너는 일반 개인이잖아 개인이니까 너는 불법 저런 감시카메라 그리고 카드에 표기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지 너는 일개 개인이 어디서 너 나중에 돈 좀 따면 나한테 좀 찔러줄 거야 아니잖아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딱 분위기 이런 분위기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죠 금감원장 자 금감원장 뿐만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최종 결정권자는 그래도 금감원장의 힘이 가장 강하죠 그러면 이런 불법에 대해서 먼저 발벗고 나서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기 전에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공정하게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먼저 지가 나와야 돼 지가 지가 먼저 나와서 내가 금감원장인데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내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 무게감 있는 자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불법 공매 외인하고 기한들 불법 공매 열심히 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지 어디 국민들이 외인하고 기한 똑같이 놀라 그래 그러고 금감원장 퇴출 전원 출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이런 작업 열심히 진행해 열심히 지금 이제 9만 3천 명 다 돼 가죠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사 때 19만 3천 4백 명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보면은 얼마나 전산 시스템 허술하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드값 다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면 돼요 조작 이게 증시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거기는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상황이니까 3일 안에 그냥 없는 주식이 뭐 실컷 쳐 가지고 갖다 때려 가지고 주가 조작해 놓고 그 다음에 홀라당 사 가지고 갚아 버리면 감쪽같이 그냥 한탕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전산화 밖에 없습니다 전산화 전산화 하는데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이러면서 이제 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천문학적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깔면 되죠 트루테크에서 개발한 거 그거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이 전산을 만든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들 그것 좀 만들어 봐라 하면은 입찰을 주게 되면은 경쟁을 시키면 가격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중 이제 골라 쓰면 되는 건데 안 한다 그러죠 카드값 다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농협 직원들 금융이 과태료 180만원만 내죠 2500만원만 내라 그러고 해 이게 금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지금 허술하고 전산 조작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개 직원들도 하고 있는 거죠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에 추후 해당 금액을 마련해서 카드값 문제를 해결한 NH농협 은행 직원들이 과태료 처벌해서 이게 공매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공매도죠 그러니까 대출을 결제 대금 갚은 것처럼 전산을 이미 조작해 놓고 돈은 입금은 하지 않았는데 이미 갚았다 조작해 놓고 나중에 그 돈 실컷 굴리다가 나중에 쓱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바로 공매도의 원리다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해 버리면 되죠 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금융권에서는 특히 주식시장을 해야 되죠 반드시 그런데 이것을 온몸으로 바꾸죠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에서 2500 부과를 했죠 그런데 공매도는 안 잡죠 공매도는 진짜로 큰 몸통 같은 주식시장에서 활개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안 잡습니다 희한하죠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에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이 부족하다 이런 수준이면 아주 뭐 서민 서민 이런 잔챙이들은 잘도 잡아내죠 잔챙이는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 한도가 복원이 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서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한 거죠 이게 공매도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없는 거를 전산으로 입력해버리면 끝인 거죠 그리고 공매도 3결제일이니까 3일 안에 사서 갚으면 되는 거죠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 7천만원 이게 이제 한번 해보면 맛을 들이면 못 끊죠 이거 이거 지금 돈이 되는 상황이니까 특히나 주식시장은 훨씬 더 심각하죠 시세가 왔다 갔다니까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치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환차익을 하겠다는 거죠 환차익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돈 안 받고 전산으로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서 역시 과태료 처벌죠 없는 주식을 찍어낸 거하고 똑같은 그런 원리죠 이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감원에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검사를 해야지만 적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쪽에서는 증권사에서는 절대로 공매도 불법 공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결코 반대하겠죠 결코 자기들도 없는 주식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차익 거래 할 수 있는 거죠 단기에 만약에 주식 안 내렸는데 이게 안 내려가 그러면서 없는 주식 가지고 하면은 이거 지금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업틴룰 이런 거 없습니다 업틴룰 업틴룰 이런 거 안 봤습니다 규제 그러니까 지금 뭐 신한 이런 거 보면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한 번에 만 주 7천 주 갖다 때리죠 그러고 위에 이제 곰에 딱 사버 이렇게 하니까 없는 주식으로 실컷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툭툭 던져 가지고 밑으로 끌어내린 후에 그 다음에 그 물량 갚아 버리면 되죠 3일 안에 아니면 당일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전산화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번 검사해볼까 그래서 5년 동안에 보관해라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후 약방문하고 똑같은 거죠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에서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 8천 부과했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공매도 부분은 이 정말로 경제사범이죠 엄청난 경제사범입니다 이게 시세를 조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막아야 되죠 반드시 반드시 얼마나 지금 이 전산 조작하는 게 쉬운지가 나오죠 이거 지금 금감원이 종합조사 이런 조사를 안 하면 못 잡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2016년부터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검사 안 하면 평생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전산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온몸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쳐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쳐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거 보면 그만큼 전산 조작이 아주 쉽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인당 뭐 천억 이천억은 쉽게 쉽게 찍어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시장의 주가 조작이 완전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걸리지 않을 뿐이지 엄청난 조작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쓰셨습니다 난